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행복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우선순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느예미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느예미아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느예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먼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를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시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느에미아입니다 지금 이 느에미아서는 1차 포로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수루파벨과 함께 1차에 오게 되고 2차에는 에스라와 함께 오게 되고 지금은 3차 느에미아와 함께 아다사스당 왕 때 포로기안의 지도자로 느에미아가 이렇게 오면서 3장에는 전체 예루살렘의 성문을 증수하였습니다 각기 이름이 나오면서 이 성문을 증수하였다는 것은 낡은 건물을 수리하여 고치는 그 명단이 3장에는 이렇게 딱 다 나오게 됩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인 성전재건의 성문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될 때 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성업이 건축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삼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 와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이 말씀 내용이 지금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 느에미아는 원래 베르시아 왕 아다사스다 왕의 술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간원은 호의호식하며 출세했고 어느 정도 고의 간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이 예루살렘의 종독으로 오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느에미아는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의 4세 5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 느에미아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권역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아다사스다 왕의 응답을 받고 지금 3장에 성문을 중수하고 4장에 오늘 이 성벽을 재건대는 이때에 삼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대지 1, 첫 번째 소대지 1에 대한 부분은 영적 싸움입니다 1, 2, 3절에 보게 되면 삼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대요 왜냐하면 에스라 2차 때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부분이 이 삼발랏의 모항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느해미아가 다시 종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분노하고 이 소리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여기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앞에 포진을 하고 지금 비웃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이들의 삼발랏과 도비아의 에부 공격이죠 이 에부 공격에 느해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부터 에부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주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에부의 공격은 당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동원하고 부신자를 동원하고 권력과 우리 공중건세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이 사단의 전문사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서도 예루살렘 성벽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삼발랏과 도비아와의 영적인 싸움을 느해미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이 받아야 할 많은 응답들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느해미아가 하나님의 허락된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삼발랏과 도비아가 이 성전 재건의 부분에 군사를 이끌고 방해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주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주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공격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애부의 공격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이 애부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쓰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성전 건축 재건의 방향으로 딱 나가게 되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 안에 이 음성이 들려질 때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내가 이제 이 키가 이게 사람의 소리에 딱 열리게 되어서 이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안해지고 불신앙으로 오고 우리가 불신이 오면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내부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오늘 이 도비아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 옆에 암몬 자손 이 도비아가 삼발랏 옆에 서가지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밉듯이 지금 이 삼발랏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외부에서 사마리아의 딱 메인을 잡고 공시적으로 공격할 때 지금 도비아는 그 밑에 붙어서 이중첩자 이 스파이처럼 그 옆에서 그 삼발랏과 장단을 맞춰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들의 소리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느해미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여러가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또 이 문제와 사건 내 개인의 문제 사건 속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금 느해미아는 이 삼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여기 방향에 딱 맞춰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말성 중심 우리는 교회 방향의 중심 우리는 주의 종의 중심 우리 헌당의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겨울이 진행되면서 성전 예배도 안 되어지고 많이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성벽이 재견되는 이 느해미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느해미아는 모든 부분을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삼발랏과 도비아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은 성벽 재건은 영적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제는 일어나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영적 부응이 일어나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삼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 재건을 극간적으로 막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죠 우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내 길을 시끄럽게 하는 삼발랏과 도비아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군대를 앞장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아 우리도 군대를 준비해야 되나 우리도 저들과 싸워야 되나 근데 이 네에미아는요 1장에서부터 이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아다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가지고 억울하다 열받는다 개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네에미아의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네에미아입니다 기도의 사람 네에미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로 끝나는 그런 1차원적이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 24제자의 응답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네에미아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함께 지금 성전 재건의 부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지금 이 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린 사람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밖으로 자기 먹고 살려고 다 나가고 성벽 안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정말 이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꼭 성벽 재건을 지금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공격하는 삼발락과 도비아도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도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을 후순위로 밀려낼 수 있는데 느에미아는 그 모든 환경과 애부의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하여서 그 초라하게 지어진 예루의 스루파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잡아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상황윤리 속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 집을 먼저 짓고 우리가 돈을 벌여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사단은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세상의 지혜를 빙자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주의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중심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과 여건과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먼저 내게 준 직분과 내게 준 사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느에미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는지 성문이 탔는지 지금 교회가 어떻는지 지금 우리 구역이 어떻는지 지금 우리 전문사익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돌볼 때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가 이때입니다 올해 원단의 본문의 배경이 느에미아이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성벽 재건할 수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똑같죠 우리 아이도 공부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려면 또 다른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 대학렘런터들은 대학렘런터대로 산업인은 산업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는 다들 지금 이 느에미아 이 현장처럼 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우를 회복하라 먼저 예배우를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코로나로 정지된 이 모든 지금 예배가 중지되고 사역이 중지된 이때에 우리는 차츰차츰 2미터에서 1미터 우리는 본당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원교회 사역의 회복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것은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예원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 보금화를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당을 건축하고 헌당을 위해서 나가게 되고 이곳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와 성교로 우리는 또 파송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것부터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 직장의 싸움이고 내 건강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 회복 속에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대지 부분이 기도의 사람 네이미아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은 내로 내가 귀로 듣지만 우리가 말씀은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영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4절 5절에 이 산발락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얼마나 비웃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사 앞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하는 일이 니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비아냥 거리잖아요 니가 이 일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냐 비아냥 거리겠죠 우리가 영적인 일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맨날 저희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개모임이 아닌 이상 내 모임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고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이걸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수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사 느예미아는 느예미아가 온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먹게 해달라고 자문소에도요 자문소에도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먹게 된대요 우리요 언어가 너무 중요하죠 이 말은요 씨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언어를 전심해야 되고 항상 축복하고 문제의 사건을 기도로 돌려야지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사람 앞에 너 탓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는 삼발락과 도비아의 꼴이 당하는 거죠 왜냐 오늘 뭐냐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래요 노락거리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원수가 받아달라는 거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의 건축자 앞에서 하는 이 욕이 우리에게 하는 욕이지만 주를 노하시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도를 놓고 우리가 욕을 하고 주를 주의 종을 놓고 우리가 또 뒷담화를 까는 거는 곧 주를 노하게 하는 거래요 오늘 4절 5절에 기도의 사람 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성전의 재건의 부분을 흐트름 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차고 나가는 부활의 건세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닌 나의 열심 나의 열정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약하게 되면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의 의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엎심여긴 소리에 사랑과 싸우게 되고 우리는 문제사건 속에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끝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사역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24 우리 원단의 복음치유와 24 제자의 부분은 니에미아처럼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시기도 333 정시기도가 하루에 세 번씩 기냥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방향 속에 또 기간의 방향 속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죠 기도는 당자를 성자로 돌아오게 하죠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아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는 무기와 군사로 싸우는 것 같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기도의 힘 말씀의 건강 우리는 믿음의 방패 기도의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요 무기와 군인 군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의 무기는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죠 결론입니다 6절에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부분 속에 리더자 우리 종독인 느예미아 중심으로요 유다 백성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목사님 방향 또 기간에 또 우리 교육자 방향 우리가 또 구역에 또 우리 교육 목사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어떠한 부분에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부분에는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은혜입니다 느예미아의 그 배경에는 느예미아부터 자원이죠 느예미아 자기의 사비를 풀어서 자기의 녹을 널어서 백성들에게 이 어 자원하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린 성전 헌당에 자원하는 은혜 우리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죠 돈으로 바꿔 하는 게 아닙니다 성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서서히 우리가 헌당 예배 본당으로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또 회복되어서 우리 어 교육국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교국까지 우린 서서히 이제는 모든 걸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이들의 중심이 결국은 어 모든 건축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반으로 그 와중에 짧은 와중에 하나님의 일이 급속 토각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은 언제나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진행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성벽을 제건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모든 부분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다 성벽을 제건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니에미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전 스루파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그 앞에 영적인 싸움으로 예부의 산발락과 도비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온 유다 백성의 하나로 성벽을 제건하는 것처럼 우리 온 예원의 성도들이 예원교회의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원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 자원하여 성기는 니에미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